여러분 제가 단 10초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죠? 바로 집과 자동차입니다 어딜 놀러 갈 때도 출퇴근을 할 때도 평소에 어딜 멀리 갈 때도 우리는 항상 자동차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히터를 틀면 약간 진짜 악취가 엄청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무슨 얼룩 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무슨 썩은 냄새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에어컨 필터 이런 게 조금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나 보다 그래서 돈을 몇만원을 주고 에어컨 필터를 갈죠 에어컨 필터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냄새가 다시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그 냄새 같은 경우는 필터 문제도 있지만 그 공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 세균과 곰팡이 이런 게 번식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단 10초면 내 자동차에서 나는 히터 냄새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본론부터 가시죠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자동차 히터의 그 막 엄청난 냄새들 있잖아요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외부 공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히터 온도를 최대로 올리세요 최대 이 히터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막으세요 자동차에 있는 히터 나오는 부분을 다 막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히터를 최대한 풀파워로 트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히터를 최대한 세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그리고 내가 히터가 나오는 데들은 다 전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10분을 틀어놓기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아 히터 냄새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가동을 시켜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?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히터를 가장 뜨겁게 그리고 가장 세게 틀어놓고 히터가 나오는 방향을 모두 다 막아야 돼요 앞뒤 뭐 열려있는 건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히터는 나오지만 히터 앞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져가지고 필터의 눅눅함 그리고 세균의 번식 그리고 곰팡이의 이런 거를 다 열기로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말리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불 빨래하고 눅눅하지만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뽀송뽀송 말리면 정말 상쾌한 냄새가 나듯이요 자 이제 우리 히터 냄새에 대해서 벗어나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자동차 히터 냄새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